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명작선 청춘은 아름다워라 헤르만헤세 오늘은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데미안의 작가이며 1946년 유리알 유이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헤르만헤세의 단편소설 청춘은 아름다워라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가를 꿈꾸던 헤르만헤세는 22살 때 낭만의 노래를 통해 작가로 등단했는데요 젊은 날 고뇌와 방황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은 헤르만헤세는 27살 때 그의 출세적이자 자전적인 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후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시따르타, 지와 사랑 등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청춘은 아름다워라는 1916년에 발표한 헤르세의 단편소설로 한 남자의 두 여자를 향한 각기 다른 색깔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20세기를 빛낸 작가 헤르만헤세가 40살에 이르러 청춘의 어느 순간을 반추하는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 청춘은 아름다워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년, 신사가 되어 돌아오다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수줍고 겁많은 소년이었던 나는 의젓한 성인이 되어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기차에서 내리는 나를 맞아주는 고향의 풍경은 변함없이 친근하고 따뜻했다 부모님과 여동생 루테, 남동생 프리츠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마토이스 아저씨까지도 그 나름대로 나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꽤 기뻐했다 젊은 사람이 몇 해 동안을 타양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신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리 점잖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반가운 얼굴로 반기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주는 법이다 만약 나의 일생에 있어서 그런 여름날과도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 다시 한 번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만약 나에게 괴로운 일이 닥쳐온다면 지난 날의 나의 즐거운 추억이 닥쳐올 새로운 행복한 날에 대한 불안스러운 기대보다는 훨씬 나의 위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와 아울러 또한 나도 나의 청춘 시절에 대해서 작별의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여름날의 경험 가운데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써놓고자 한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여름 휴가 때 일이었다 아직도 그리 오랜 과거의 일은 아니지만 그 여름날은 벌써 나의 추억 속에서 승화되어 마치 잃어버린 낙원에서처럼 빛을 내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소지품을 넣은 조그마한 갈색 트렁크는 아직도 새것이어서 훌륭한 자물쇠와 반들반들한 가죽 손잡이가 달려있었다 그 속에는 깨끗한 두 벌의 양복과 여러 벌의 네이 한 켤레의 새 구두 두세 권의 책 사진 그리고 한 자루의 권총이 들어있었다 이 밖에도 나는 바이올린의 케이스와 지저분한 물건들을 가득 담은 배낭 두 개의 모자와 단장과 양산 또 가벼운 망토와 한 켤레의 고급 구두를 갖고 있었다 이 모든 물건들은 제법 새것이고 품질이 좋은 물건들이었다 그 외에는 200마르크 이상의 저금 통장과 또한 그의 가을 나에게 직장을 구해줄 것을 승낙한 외국에서 온 편지 등을 호주머니에 넣어 실로 꿰매두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한 짐이었으나 오랜 객지 생활을 마친 뒤 나는 지금 이러한 차림으로써 한때는 몸이 연약하여 양친에게 걱정을 남겨둔 채 떠났던 고향으로 이번엔 신사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기차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커다란 커브를 돌며 언덕을 내려갔다 그리고 커브를 돌 때마다 아래에 있는 읍내의 집들과 거리, 강물, 과수원 등이 더욱 가깝게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붕들을 분간할 수 있게 되자 그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지붕도 찾아낼 수가 있었다 잠시 후에는 또 창문들을 세워보고 새 집을 찾아낼 수도 있었다 골짜기 쪽에서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의 무한히 그리운 고향에서의 추억이 내게로 감돌아오자 나의 신나는 귀향의 감정과 고향 사람들을 감탄시켜주려는 욕망은 차츰 사라지고 감사에 넘친 경탄의 마음으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향수의 마음이 최후의 15분 동안을 두고 나의 가슴에 용소 숨치며 플랫홈과 그리운 과수원의 울타리들이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값진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도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데 대해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사과를 했다 기차가 우리 집 마당 앞을 지나쳤을 때 오래되고 낡은 집채의 맨 위 창문에 누가 기대서서 커다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어머니와 하녀가 손수건을 흔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굴뚝으로부터는 커피를 끓이는 연푸른 연기가 따뜻한 하늘로 치올라 읍내 하늘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으며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나는 커다란 기쁨에 쌓여 마음이 가라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나는 고향을 이렇게도 아름답고 그리운 것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역에서는 수염이 덥수룩한 늙은 여건이 옛날과 다름없이 흥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선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의 누이동생과 아우도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우는 나의 짐을 운반하려고 조그만 손수레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손수레는 소년 시절의 우리들의 재미있는 장난감이었다 그 손수레에다 트렁크에 배낭을 싣자 아우인 프리츠가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누이동생은 아우의 뒤를 따랐다 누이동생은 나의 머리가 너무 짧다고 말했으나 그 대신 내 코수염이 멋지고 새 트렁크도 아주 멋지다고 칭찬을 했다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손을 잡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프리츠가 뒤를 돌아볼 때는 살짝 웃음을 보내주기도 했다 프리츠는 나만큼 키가 자랐고 체구도 당당해졌다 나는 문득 소년 시절에 싸움을 할 때 동생을 때린 일이 기억났다 그러자 어릴 때 그의 철없는 얼굴과 굴욕을 느낀 듯한 슬픈 눈이 다시 나의 눈앞에 어른거렸고 지난날의 노여움의 폭풍이 가라앉고 나니 늘 느끼는 가슴 답답한 후에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 프리츠는 어른이 되어 지금 내 앞을 유유히 걷고 있다 그리고 턱가에는 벌써 검은 수염이 나 있었다 우리는 벗나무가 빽빽이 서 있는 길을 걸어 다리를 지나 새로 차린 상점과 옛날부터 있었던 많은 집 앞을 지나쳤다 거기에는 예전과 변함없는 우리 집이 창문이 열린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창으로는 앵무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그 소리를 듣자 추억과 기쁨으로 나의 가슴은 마구 뛰었다 현관으로 이르는 길은 서늘하고 어득 험검했다 나는 커다란 석조 현관을 지나 한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아버지가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아버지는 내게 키스를 하고 웃으면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나의 손을 잡고 2층에 있는 방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거기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안아주었다 그러자 한 여인 크리스티네가 달려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앵무새 폴리에게 인사를 했다 폴리는 곧 나를 알아보고는 세장에서 나와 내 손가락 위에 올라앉아 쓰다듬어 달라는 듯이 그의 아름다운 회색 머리를 숙였다 방 안은 새로운 벽지를 발랐을 뿐 옛날과 변함이 없었으며 조부모의 초상과 고풍스러운 라일라 꽃 무늬가 있는 시계도 옛날 그대로였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식탁 위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고 나의 잔에는 조그만 제비 꽃다발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꽃다발을 내 단춧구멍에 꽂았다 나의 맞은편에 어머니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나를 자세히 바라보며 버터를 바른 빵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이야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도 어머니는 이것저것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귀를 기울이며 하얗게 된 수염을 얼음 안지며 도수가 높은 안경 너머로 부드럽게 음미하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적당히 겸손한 태도로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절실히 느꼈다 나는 귀양한 첫날은 집안에서 보내고 싶었다 다른 모든 일은 내일노도 충분하며 또 그 다음 다음 날에도 충분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와 단들이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것은 내가 몹시 오랜 동안을 즐거이 기다렸고 또한 두려워해온 그러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귀양은 허기나 알뜰하게 환영을 받았으나 실은 이 수년 동안의 나의 생활이란 그리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라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청춘의 생활은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 잘못된 길을 밟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그것을 내우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름답고 따뜻한 눈길로 나를 유심히 바라다보며 나의 안색을 살폈다 어머니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드디어 가냘픈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너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겠지?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은 안 해요 어머니 나는 이렇게 말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불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하게 되겠지? 글쎄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물었다 하지만 넌 착한 사람이 되어주겠지? 이 말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내 손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습에는 나에게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나를 믿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헬렌의 크르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30분 동안 나는 마당에 물을 뿌리며 시간을 보냈다 물에 젖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안에서 귀에 익은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연보라색 옷을 입고 차양이 길다란 매콤 모자를 쓴 아름다운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가 누이 동생의 친구인 헬렌의 크르츠인 줄 알았다 그녀는 그 옛날 내가 한때 사모한 적이 있는 여인이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넌지시 물었다 당신이 돌아오셨단 말을 루테한테서 들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간단히 네 하고 말했더라면 그 편이 얼마나 나로서는 반가웠을까 그녀는 키가 늘씬하게 컸으며 무척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나는 그 이상 할 말도 없었으므로 창가에 꽃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동안 그녀는 어머니와 노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눈은 창너머 거리를 향해 있었고 나의 손은 제라늄의 꽃잎을 어루만지고 있었으나 나의 마음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추운 겨울에 어둠이 깔린 저녁을 떠올리고 있었다 강변에는 높다란 참나무가 서 있었다 얼음이 꽁꽁 온 강 위에서 나는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반원을 그리며 멀리서부터 아름다운 한 소녀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 소녀는 스케이트가 서툴러서인지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문득 가까이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의 나와는 인연이 없고 옛날보다는 훨씬 세련된 목소리였다 그녀는 이미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 있었으며 나는 아무래도 그녀보다 훨씬 어리다고 생각되었다 그녀가 돌아갈 때 나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루치양 나중에 나는 누이 동생에게 물어보았다 그루치양은 집으로 갔니? 집에 안 가면 어디로 가요? 하고 루테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 하녀도 조금 전에 밤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온 집안이 깊은 밤의 고여 속에 잠기었다 나는 미리 찬물에 담가두었던 맥주 한 잔을 내 잠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우리 집의 가풍으로 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망설였으나 가만히 파이프에 담배를 넣어 불을 붙였다 방의 두 창문은 어둡고 고요한 마당을 향해 있었으며 마당 한편 구석에는 무거진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하늘로 치솟아 있었고 그 나무들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좀처럼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은 더욱 또렷했다 조그마한 불나비들이 요정처럼 램프의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열려진 창문을 향해 조용히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소리 없는 기다란 행렬을 지으며 옛날 소년 시절의 수없는 갖가지 추억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한 개의 덩어리였고 바다의 거친 파도와도 같이 부풀어서 빛나며 다시 사라져갔다 나는 나 자신이 아직도 청춘 시절의 부유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빠 이야기할 게 있어요 2, 3주 동안 친구를 집에 초청할까 하는데 손님이 오는 게 귀찮으면 초청하지 않을게요 어느 날 오후 산책을 하면서 너희 동생 루테가 말했다 그래? 어디서 오는데? 울림에서 와요 그 애는 나보다 두 살이나 위예요 어때요? 손님이 오는 게 귀찮으면 얘기하세요 지금은 오빠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떤 여잔데? 여교사 시험에 합격한 아이예요 그래? 그래? 그래가 아니에요 참 좋은 아이라고요 하지만 그 애는 교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건 오빠가 직접 물어봐요 그럼 그 애가 온단 말이지? 오빠는 참 바보 같아 그 애가 오고 안 오고는 오빠 마음이에요 뭐 오빠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애는 나중이라도 초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오빠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단추 수로 점을 쳐보지 그러지 말고 그냥 좋다고 그래요 그럼 좋아 지금 분명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오늘 편지를 보낼게요 그런데 그 애 이름이 뭐지? 그 애 이름은 안나 암베르그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들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다 언덕은 가깝게 보이면서도 올라오기에는 힘이 들었다 우리들은 언덕대기에 있는 바위 위에서 비탈진 밭과 아득히 아래에 펼쳐져 있는 음례의 집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에 가끔 새를 잡곤 하던 곳이 바로 가까이 있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걸으면 옛날 내가 돌로 쌓아올린 성터를 볼 수 있었으나 피로한 탓으로 우리들은 잠시 쉬다가 다시 다른 길로 해서 내려왔다 나는 헬렌의 크리츠에 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너희 동생이 내 마음을 눈치챌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고향의 평온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리고 수주일간 몸을 쉴 수 있는 동안에 나의 젊은 마음은 바야흐로 싹트기 시작한 연정과 동경과 지금부터의 여러 가지 계획으로 말미암아 설레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다만 그럴듯한 동기만 있으면 충분했으나 공교롭게도 그런 출발점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없었다 나는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에 마음이 쏠리면 쏠릴수록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써 그녀의 사정을 물어볼 수 없었던 것이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 되면 우리들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로테는 피아노를 치고 프리츠는 바이올린을 켜고 어머니는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혹은 어린 조카들을 위해 그림책 만들기에 열중하거나 했다 어느 날 밤 헬렌의 크루츠가 한 30분 동안 놀고 갔다 그녀는 온순하고 착실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워 감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녀가 왔을 때는 아직도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며 그녀는 나와 함께 피아노에 맞추어 이중창을 불렀다 나는 그녀의 깊숙한 음성에 단 한음도 놓치지 않으려고 극히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녀의 뒤에 서서 촛불에 비친 그녀의 갈색 머리가 금빛으로 빛나며 또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깨가 약간씩 들썩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저 머리에 약간만이라도 손을 대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대담한 행동을 생각하는 것조차 왠지 죄책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명랑한 기분과 실내의 마음에 젖어있는 듯 했으며 아름다운 새들처럼 자기의 미를 의식하지 않는 행복 속에 잠겨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녀가 돌아갈 때에는 나는 그녀의 모자를 가지고 문 밖까지 전송해 주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며 그녀가 인사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미는 손에 악수도 하지 않고 말했다 집에까지 바래다 드리지요 그녀는 웃었다 아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만 여기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때 누이 동생이 푸른 리본이 달린 밀짚모자를 손에 쥐고 나오며 같이 가자고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들 세 사람은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아늑하고 따뜻한 화문 속으로 나왔다 우리들은 천천히 거리를 지나 다리를 건너 광장을 가로질러 헬레네와 양친이 살고 있는 병사진 교회 거리로 올라갔다 두 아가씨는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즐거워했고 나는 가끔 걸음을 늦추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듯한 자세를 하며 한 걸음 뒤로 처졌다 그러고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새하얀 목덜미 위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라든가 명랑하고 균형 잡힌 걸음 거리를 눈여겨 보았다 집 앞에서 그녀는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녀의 모자가 잠깐 동안 현관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가자 그래서 날은 어두워지고 헐어빠진 담과 판자들이 많았으므로 조심하여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 집 마당 가까이 왔을 때 이미 방 안의 램프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의 머릿속은 헬렌의 크루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행복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 저녁에는 그녀가 또 우리 집에 놀러 올지도 모른다 혹은 갑자기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 열한시쯤 장파울의 두터운 책을 읽고 있는데 조그마한 석유등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등불은 반짝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내고 심지는 빨갛게 타들어갔다 심지를 도두었으나 이미 석유가 떨어지고 없었다 재미있게 읽고 있던 소설을 덮는다는 것은 유감스러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어두운 집안을 돌아다니며 기름을 찾아낼 수도 없었다 나는 램프를 끄고 언짢은 기분으로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밖에는 훈훈한 바람이 참나무와 라일락의 수풀 속으로 불고 있었다 이 깨끈 이 깨끈 아랫마당에서는 기뜨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또 헬레네를 생각했다 그 아름답고 황홀한 아가씨를 나는 다만 동경하며 바라볼 뿐 그 밖에 아무런 다른 도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기쁜 일이며 슬픈 일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얼굴과 그윽한 목소리를 생각하고 또 오늘 밤 거리와 광장을 지났을 때 그 단정하고 야무진 걸음걸이를 생각하자 나는 가슴이 타는 듯한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 끝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너무나 무덥고 마음이 초조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넓은 구름 사이에 일그러지기 시작한 달이 창백하게 떠있었고 앞마당에는 여전히 기뜨라미가 울고 있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한 시간쯤 밖을 서성거리고 싶었다 나는 바지를 입었다 따뜻한 대기 속에서는 이 이상의 옷이 필요 없었다 구두를 손에 쥐고 맨발로 집을 빠져나와 담을 타 놓고서는 고요히 잠든 거리를 지나 천천히 강변의 상류를 따라 속삭이는 강물 위에는 조그마한 달그림자가 떠있었다 잠잠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살며시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걷는다는 건 언제나 신비스러운 일이며 오랫동안 잠잡고 있던 혼을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드는 일이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본혼으로 돌아가 동물과 식물과의 혈연을 느끼며 또 집도 거리도 고향도 없이 유랑하고 있던 인간이 수풀과 강물과 산과 동류로서 혹은 동등한 친구로서 혹은 원수로서 사랑하고 미워하던 태구의 생활을 어렴풋이 연상하는 것이다 또한 밤은 우리들로부터 공동생활이라는 습관적이며 허위적인 감정을 멀리해준다 이미 하나의 등불도 켜져있지 않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혼자 눈뜬자는 고독을 느끼며 외계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자기 자신을 느낄 것이다 그러한 때는 언제나 자기는 피할 수 없이 고독하며 또 고독 속에 살고 고독 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 가장 무서운 인간의 감정이 스며드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젊은자에게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경고가 되며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율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감정을 얼마간 느꼈다 적어도 나의 우울한 기분은 소리를 낮추어 조용한 관조로 변했다 저 아름다운 헬레네는 아마 내가 그녀를 생각하듯이 나를 생각해 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슬퍼졌다 그러나 나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련한 슬픔으로 내 자신이 헛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인생이 실은 휴가 중에 한 청년이 느끼는 슬픔의 괴로움보다는 훨씬 어두운 심연과 엄숙한 운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흥분한 비는 아직도 뜨거웠다 그리고 훈훈한 바람을 마시고 있노라니 마치 그 바람이 그녀의 보드라운 숨결처럼 또는 갈색 머리카락처럼 느껴져 이슥한 밤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로하지도 졸리지도 않았다 나는 목장을 지나 강가로 내려가서 가벼운 옷을 벗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물결을 헤치며 힘차게 헤엄쳤다 십오 분 동안이나 상류를 향해 헤엄을 치자 무더움과 우울함이 개운한 강물과 더불어 나로부터 흘러가고 말았다 몸은 차가워지고 나는 가벼운 피로를 느끼며 다시 옷을 주어 입고는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나날이 마치 여름 구름과 같이 가볍게 행방도 모르게 사라져갔다 하루하루가 다채로운 그림이었으며 표류하는 감정이었다 소란스럽게 용서순 치며 빛나는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꿈과 같은 여운을 남기며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마당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로테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프리츠와 불꽃놀이를 하거나 어머니와는 건너편 읍내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와는 시사 문제를 논하기도 했다 나는 또 괴테를 읽고 야콥센을 읽기도 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요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다만 헬렌의 크루츠와 그녀에 대한 참미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동안 나를 사로잡았는가 하면 또 잠시동안 그림자를 감추고 말았다 다만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나의 즐겁게 약동하는 생명감이며 조용히 흐르는 수면을 유유히 목적이나 근심 없이 헤엄치는 유영자의 심정이었던 것이다 숯불 속에서는 무새들이 울고 나무에서는 열매들이 익었다 마당에서는 장미꽃과 타오르는 듯한 닭볕을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감상하면서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어느 날 오후 커다란 떳목이 읍내에 흐르는 강무리로 떠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거기에 뛰어올라 쌓아올린 나무 판자 위에 누워 몇 시간 동안이나 마을들과 집들을 사방으로 살펴보며 몇 번이나 다리 밑을 지나 강을 따라 내려갔다 하늘에는 구름이 번개소리와 더불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강변에서는 강물이 시원스럽게 거품을 일으키며 속삭이고 있었다 문득 나는 크루치양도 나와 함께 타고 있다 나는 그녀를 유인했다 우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여기서부터 네덜란드까지 내려가는 동안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다고 공상을 했다 얼마 동안을 내려가서 뗏목을 버렸을 때 잘못 뛰어내려 가슴까지 물에 젖고 말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더웠으므로 옷은 금방 말라버렸다 먼 길을 먼지와 땀에 젖어 피곤한 걸음으로 다시 읍내로 돌아왔을 때 읍내 어기에서 붉은 플라우스를 입은 헬렌의 크루치와 마주쳤다 나는 모자를 벗고 조용히 인사를 했다 그녀와 손을 잡고 강을 내려오며 그녀가 나에게 정다운 말을 걸어주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난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여겨지고 나 자신이 어리석은 몽상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전에 풀을 뜯고 있는 몇 마리의 노루가 그려져 있는 빌델린 마이스터를 근사한 파이프를 피우면서 열한시가 넘도록 읽었다 다음날 밤 다음날 밤 여덟시 반경 나는 아우와 더불어 호시타인에 올라갔다 우리들은 무거운 가방을 교대로 매고 올라갔다 그 가방 안에는 한없이 강렬한 내리치기 불꽃과 여섯 개의 오리치기 불꽃 세 개의 커다란 폭열불꽃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기분 좋은 저녁이었다 푸르스름한 하늘에는 얇은 구름이 베일과 같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다 구름은 교회의 지붕이를 지나 산정을 흘러 어쩌다 반짝이는 성자들을 덮어버렸다 우리들은 호시타인에서 잠시 쉬면서 우리들의 좁은 골짜기가 흐릿한 땅거미에 잠겨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거리와 이웃마을 다리 물레방아 등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다시금 저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사모의 정이 황혼의 정서와 더불어 나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달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의치 못했다 왜냐하면 아우는 벌써 가방을 열어 나의 뒤에서 두발에 내리치기 불꽃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조금 화가 났다 그러나 아우는 즐겁게 웃으며 아주 기뻐했으므로 나도 곧 따라서 즐거워졌다 우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강렬한 폭열불꽃을 세 발이나 터뜨렸다 요란한 폭음이 골짜기의 아래위에 긴 산울림을 일으키며 사라져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리치기 불꽃 조그마한 오르치기 불꽃 이어서 커다란 불수레 불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서서히 아름다운 오르치기 불꽃을 점점 어두워져가는 밤하늘에 터뜨렸다 안나 안베르그 어느 날 아침 복도의 창가에서 파이프를 닦고 있는데 노태가 달려와서 소리쳤다 오빠 열한시에 친구와요 그 안나 안베르그 양말이야 마중 나가지 않을래요 그래 나가지 예정된 손님의 도착은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 여자에 관한 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별 도리도 없었으므로 나는 열한시쯤 누이 동생과 함께 정거장에 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약간 시간이 일렀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거장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빠 어쩌면 일등차를 타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노태가 말했다 반드시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의 집은 부자니까요 하지만 안나는 무척 검소한 성격이에요 하지만 나는 손에 많은 짐을 들고 거만한 태도로 일등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1등차로 1등차로 온다면 차라리 내리지 않고 그냥 가져왔으면 좋겠구나 로테는 매우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으나 그때 마침 기차가 플랫홈에 들어왔으므로 로테는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내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노라니 누이의 친구가 3등칸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회색 양산과 간단한 손가방이 들려있었다 안나 우리 오빠야 아 안녕하세요 그녀의 가방은 퍽 가벼웠으나 나는 일꾼을 시켜 운반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아가씨와 나란히 거리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어찌나 이야기거리가 많은지 나는 속으로 꽤 놀랐다 그러나 암베르그 양은 퍽 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뛰어난 미인이 아닌 것이 나를 조금 실망케 하긴 했으나 그 대신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어떤 부드러움과 깨끗함이 담겨져 있어 나로 하여금 안원하고도 믿음직한 신뢰감을 일으켜 주었다 나는 나는 지금도 어머니가 두 아가씨를 창가에서 마중하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어머니는 사람을 보는 훌륭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어머니가 상대방을 먼저 음미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나서 미소를 띄우며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나나를 그와 더불어 즐겁게 보낼 수 있음을 기대해도 기대해도 좋았다 어머니가 암베르그 양의 눈을 바라보고 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을 내밀고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녀에게 안도감과 친숙함을 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듯하다 그래서 미지의 사람에 대한 나의 불안감도 깨끗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 손님은 어머니가 내민 손과 호의를 아무 말도 없이 진심으로 가다들이고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가족의 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이 아가씨가 앳되고도 자연스러운 명랑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소 처세적 경험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튼 존경할만한 버심을 나의 부족한 지혜와 생활의 지식으로 도 첫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뇌 속에서 간신히 얻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하고도 값진 밝음이란 것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나의 실제적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귀한 손님이 그러한 온순함과 부드러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미숙한 눈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녀는 나로 하여금 충분한 호의를 갖게 했다 친구로서 친구로서 교우를 맺고 인생과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가씨라고는 그 당시에 나의 생활 것 내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내 누이의 친구들은 지금껏 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연애의 대상이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젊은 숙녀와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교제하며 마치 동료와 같은 기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에게 무척 드문 일이며 또 기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방법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내 마음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나는 안나가 나를 무척 관대하게 대해주어 놀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화 도중 내가 거의 무례한 말을 할 경우에도 안나는 기분 나쁜 얼굴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에 비하면 헬렌의 크루츠는 어떠했던가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중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조심스럽고 정중한 말만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았다 그 당시 헬렌에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리고 누이의 친구인 안나를 좋아하는 듯이 보였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마토이스 아저씨 집에 초대를 받았다 커피와 과자 그리고 나중엔 과일주를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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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멋지고 아름다운 헬렌의 크루츠와는 다만 표면적인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었고 시종일간 정중한 태도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그러나 안나와는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무런 긴장 없이 쉽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그녀로부터 눈을 피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헬레네를 견눈질 하고 있었다 나는 안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즐거웠으나 어쩐지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는 커피를 마시자 곧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 버렸다 베르타 아주머니는 대체로 루테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두 아가씨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사랑하는 여자는 왜 다른 여자보다 대하기가 더 어려운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헬레네에게 경혜의 표시로 무엇을 선사하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으므로 결국은 많은 장미꽃 가운데에서 두 송이를 꺾어 한 송이는 헬레네에게 한 송이는 안나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의 휴가 동안 가장 아름답게 지낼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다 다음날 나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로부터 크루치앙이 머지않아 약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다른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가운데 말했으나 나는 내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그 말이 단순히 뜬 소문에 불가하다 할지라도 또 나는 헬레네에 대해서 거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뚜렷이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지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금에야 비로소 나는 그때의 시련의 쓰라림을 예사로 웃기도 하며 또한 그에 대한 농담을 견디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소망과 희망이 그 아가씨로부터 상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몹시 나를 괴롭혔다 헬레네를 지금 다시 마음속에 그려보면 실로 아름답고 품위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나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몇날밤을 나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청춘 시절의 일이라 결코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나는 며칠 동안을 우울 속에 지냈으며 수풀 속에 조용한 길을 걷든가 오랫동안 멍하니 집안에 누워있다든가 혹은 밤이면 창문을 닫고 즉흥적으로 바이올린을 켜든가 했다 나는 자신의 슬픔을 침묵과 방해적인 외고집이란 방벽으로 쌓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들 내 마음속에 비밀을 건드리지 않았고 나의 울적한 기분을 이해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집의 가풍이었다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마을에 유명한 공마단이 들어왔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나의 울적함을 다시 유쾌한 사람들 틈에 섞여보려고 그리하여 누이와 안나에게 오늘 밤에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자고 아버지는 좀 꺼림칙한 표정이었으나 결국은 승낙해 주었으므로 우리들 세 사람은 먼저 밖에서 보아두려고 부류회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우리들이 부류회를 도착하여 공마단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두 사람의 사나이가 천정을 만들기 위해 기다란 나무를 세우고 새끼질로 동이고 있었다 그들은 관람자들의 좌석을 만들기 시작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고 안나 암베르그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마단들에게 호감을 갖고 소리를 높여 자유롭고 방랑적인 생활을 찬양했으며 될 수 있으면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높은 줄에 올라가 묘기를 보여주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도 보고 싶군요 하고 그녀는 말하며 유쾌하게 웃었다 나는 접시 대신에 모자를 벗어들고 관중들에게 사례를 바라는 몸짓을 했다 안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1팬이의 동전을 모자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나는 감사의 뜻을 보이며 나의 조끼 주머니에 그 동전을 넣었다 짓눌려있던 명랑성은 나를 다시 쾌활하게 했으며 그날 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황홀하고 즐거웠다 아마도 그것은 내 자신의 변덕스러움을 깨닫고 양심의 소리를 지어버리려는 욕망이 한꺼번에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의 내면적 체험은 그때 나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어린아이의 체험에 불가했다 어둠이 내리자 우리들은 프리치와 함께 공마단의 공연을 구경하러 갔다 가는 도중에 벌써 우리들은 흥분하여 기쁨에 넘치고 있었다 부류헬에는 많은 구경꾼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기대의 눈동자를 동그랗게 굴리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악동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야유를 던지면서도 밀고 당기고 앞으로 나서려고 했다 공짜 구경꾼들은 참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고 경관들은 철모를 쓰고 있었다 무대 주변에는 자석의 열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장내에는 네 개의 기둥이 서 있었고 거기에는 석유등이 걸려 있었다 이윽고 그 서기둥에 불이 켜지고 서로 밀고 당기며 좌석은 점점 만석이 되어갔다 빨간 서기둥의 불꽃은 장내 관중들의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좌석 중에서 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아코디온 소리가 울리자 단장이 작고 검은 말을 끌고 무대 위에 나타났으며 어리깡대도 함께 나와 단장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장과 어리깡대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대갈채를 받았다 나는 소박한 익살과 또 그것을 우수호하는 구경꾼들의 단순성을 재미있게 생각하며 덩달아 함께 웃었다 말이 이리저리 날뜨기 시작하더니 벤치를 뛰어넘고 열두 가지 숫자를 세고 죽은 흉내를 내기도 했다 다음에는 개가 나타나 두 발로 춤을 추며 군대 훈련도 했다 그동안에 몇 번이나 어리깡대가 나타났고 이어서 아주 귀여운 염소도 나타났으며 염소는 의자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너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농담밖에는 할 줄 모르느냐는 질문을 받자 어리깡대는 벼랑간 그의 헐렁한 옷을 벗어던지고 빨간 아래 속옷 하나만 걸친 채 높은 줄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는 미남이었으며 기술도 아주 능숙했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불빛에 비친 그의 빨간 모습이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높이 떠있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구경거리였다 우리들은 보통 때 귀가 시간이 훨씬 넘었으므로 곧 돌아가기로 했다 우리들이 떠날 때는 아직도 많은 관중들이 담소를 그치지 않고 둥그렇게 모여있었다 나는 그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될 수 있으면 한두 시간 더 거닐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공연 도중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나는 안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연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는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따뜻한 옆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었다 그러다가 나의 지저없음을 깨닫자 나는 몹시도 불륙해하고 부끄러웠다 왜 나는 저 아름다운 헬렌의 크루츠를 단념 단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그날 밤과 그 뒤를 이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모든 외관상의 모순을 만족하게 해결했다 첫째로 첫째로 헬렌에 대한 나의 요즘의 연모는 아마도 소년 시절에 사랑의 흔적에 불과했던 것이다 둘째로 그 여자의 미모가 나를 현혹해 했다 셋째로 나와 안나 암베르그는 그전에 이미 일종의 우애관계로써 맺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주위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밤늦게 등불을 켜고는 안나가 오늘 장난으로 나에게 준 일패니의 동전을 조끼 주머니에서 찾아내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1877년이란 연대가 새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나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그것을 종이에 싸서 그 위에다 안나 암베르그의 AA 라는 첫 글자와 함께 오늘 날짜를 기입했다 그러고 나서 참다운 행운의 동전으로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다 나의 휴가의 절반은 벌써 지나가 버렸다 심한 대우가 일주일 동안 있은 뒤에 여름은 이미 서서히 늙어 명상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듯 사랑의 깃발을 돛대에 휘날리며 부디불식간에 짧아져가는 나날에 노를 저었다 날마다 쌓은 황금의 희망이 매일처럼 다가와 번뜩이다가 사라져가는 것을 교만한 기분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려고도 아깝게 여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의연한 기분은 청년의 태평스러운 마음이기는 하나 또 그 어느 정도는 나의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는 않았으나 안나와 나의 교제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현명하고 예의바른 아가씨와의 교훈은 사실 나에게는 흡족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하고 보다 더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용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없었으며 나는 선량하고 사랑스러운 누이와 지내듯이 안나와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내가 희망하는 바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얼마 지나는 동안에 나에게는 이 변함없는 버스로서의 교제가 때로는 거의 고통으로 변해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명확하게 울타리를 둘러친 우정의 나라로부터 넓고도 자유로운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열망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철없고 순진한 여자친구를 살짝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휴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무렵 어떤 만족감과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 사이에 떠도는 즐거운 부유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어떤 커다란 행복과 같이 나의 기억에 남아있다 고백을 대하는 방법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비로소 안나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려고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연정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형제간처럼 서로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낼 수가 있었으므로 나는 이 안전한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빨리 깨뜨리지 않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행복한 우리의 집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여름날을 보냈다 아름다운 여름날은 하루하루 지나갔다 나는 거의 언제나 안나의 옆에 있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얼마 있지 않으면 마지막이 될 것을 생각하니 나의 휴가의 창공에는 무거운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이나 가장 고귀한 것도 덧없고 무상하며 각기 일정한 끝이 있듯이 나의 청춘의 종말이라고 기억하는 그 여름날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말았다 모두들 모두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침착하게 머지않아 닥쳐올 나의 출발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네이라든지 양복 등 나의 소지품을 골고루 조사하여 어떤 것은 새로 깊고 또 짐을 챙기는 날에는 회색 털실로 짠 아주 멋진 양말을 두 켤레나 주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성수자인 것이며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준 최후의 선물이 될 줄은 우리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마침내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있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것은 연푸른 눈여름의 어느 날이었으며 하늘에는 모카송이 같은 구름이 부드럽게 나붓기고 있었고 훈훈한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아직도 마당에 많이 남아있는 장미꽃과 속삭이고 있었으며 정오경에는 무거운 향기를 머금고 피곤하여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 하루를 유감없이 이용하여 저녁 늦게 출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후가 되면 젊은 사람들끼리 즐거운 산책을 할 것을 약속했다 오전의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보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얼마간의 선물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부드러운 농담으로 감정을 억제하며 내 손에 쥐어 주었다 그것은 2, 3달러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지갑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펜 아담하게 만들어진 수첩 등이었다 수첩은 아버지가 손수 만든 것이며 그 속에는 12개 가량이나 되는 훌륭한 처세운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다 돈은 절약해야 하지만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하고 그 펜으로는 자주 집에 편지를 써야 하며 새롭고 훌륭한 금원을 들었을 때에는 수첩에 기입하라고 했다 두 시간 이상이나 우리들은 같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양치는 나와 유년 시절과 자기들의 생활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대부분 잊어버렸다 나의 생각은 그 사이 줄곧 안나에게로만 향해 있어서 소중한 말을 반밖에 듣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은 지금도 남아있다 나는 요즘 부모의 모습이 남보다 유달리 맑고 신성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오후에 출발할 이별의 일들이 나에게 훨씬 중요했다 점심 점심 식사를 마치자 지르며 우울했던 우울했던 마음을 털어버렸다 안나와 누이는 웃으면서 방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러한 추억 어두운 어두운 굴짝으로 내려갔다 조약도를 스치며 바위를 넘어 흐르는 시내의 물소리는 멀리까지 들려왔다 시내 물이 흐르는 그 위편에는 재가점이 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두 사람에게 아이스크림과 커피와 과자를 사주기로 했다 우리들은 시내 물을 따라 산비탈을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안나에 대해서 그녀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으면 하고 바랐다 나는 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리들은 벌써 목적지에 가까운 야생초가 피어있는 강가까지 왔다 나는 로테에게 먼저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고 부탁했다 안나는 이끼 낀 바위에 앉아서 꺾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세 번 로테의 뒤에서 환성을 올리며 전송했다 이윽고 로테는 골짜기의 수풀 속으로 그림자를 감추고 우리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군요 하고 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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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지만 글쌤 고 들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중에 원하시는 만큼 꺾어드리지요. 지금은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잠깐 동안밖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 순간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 오늘 출발해야 하니까요. 아시겠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안나,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나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엄숙하고 거의 슬픈듯 했다.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녀는 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려는 건 저도 짐작이 가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요? 네, 헤르만. 왜 그런지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노태에게 물어보세요. 그 외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은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태가 돌아올 때까지 꽃다발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린 언제까지나 다정한 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로 유쾌하게 지내요. 네? 물론 대찬송이죠. 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저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와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은 우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린 항상 사이좋은 벗으로 지내도록 해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마지막 날만은 유쾌한 얼굴로 지내요. 나는 간신히 네 하고 대답했다.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는 요란했으며 우리들의 꽃다발은 점점 화려하고 커져갔다. 잠시 후에 누이가 노래를 부르며 우리들을 데리러 왔다. 누이가 우리들 앞까지 왔을 때 나는 시내가에 가서 엎드려 물을 마시고 이마와 눈을 식혔다. 그리고 꽃다발을 손에 들고 우리들은 가까운 길을 택해 제과점으로 갔다. 거기에는 단풍나무 아래 우리들을 위해 한 개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스크림과 커피와 비스킷이 나왔으며 여주인이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내가 크게 놀란 것은 만사가 아주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의 유쾌한 기분이 되어 약간의 연설로서 모두를 웃기고 또한 나도 덩달아 자연스럽게 웃곤 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니 그날의 정경이 손에 잡힐 듯하다. 그날 후 안나가 매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의 슬픔과 구력을 위로해 준 이를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름다운 우정으로 나를 대해주었다. 그러므로서 나는 나 자신의 태도를 지킬 수 있었으며 나보다 더 깊은 괴로움을 가졌으면서도 끝까지 명랑한 표정으로 나를 대해준 데 대해 그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돌아올 무렵엔 숲속의 좁은 계곡은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산뽕우리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오랫동안 석양의 따뜻한 노을 속에 젖어가며 산을 내려왔다. 나는 어두운 숲속 나뭇가지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멀리 떨어진 타양에서 다시 이 석양을 바라보리라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어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루테와 안나는 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탄 기차가 황혼의 어둠 속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서 읍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과 붉은 창문에는 불빛이 비치고 또한 프리츠가 두 손에 불꽃을 들고 서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손을 흔들자 프리츠는 재빠르게 오르치기 불꽃을 번쩍 쏘아 올렸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몸을 내밀어 그 불꽃이 잠시 허공에 떠 있다가 다시 흐려지며 포물선을 그리면서 빨간 불꽃의 비가 되어 산산히 사라져 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포물선을 그리기 바라보았다. 포물선을 그리기 바라보았다. 포물선을 그리기 바라보았다. 아멘 아멘